원영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중요하게 이제 김정숙의 배현진 고소 판돌아온 상자가 열리는 것인가 이렇게 다룰텐데 우선 이 신진우 판사 문제나 이재명 기소권이 계속 나와서 그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이재명 대표 팬클럽 조직 잼잼 기사단과 잼잼 자봉단이 지금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택 좀 어떻게 하리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 판사를 탄핵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저번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검사 탄핵했으니까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그냥 일종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는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여론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 여론을 마치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여론 선동의 첫 번째 스텝을 밟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진우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이번에 이와영 부지사 때문에 주목을 받지만 언수미 재판을 한 사람입니다. 언수미 2년 징역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어요. 1심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엄하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1심에서 정치인들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언수미 시장 전에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1심에서 그걸 한 데다가. 그리고 이와영 부지사가 깊이 신청을 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기인사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에서 빠져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지검에서 법원 사무분담 위원회에서 재판의 그런 효율성이나 진행과 관련한 문제들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법원 정기인사에서 유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로도 재판장이 바뀌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만약에 재판을 하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탄핵이라는 게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은 또 다른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만약에 탄핵을 당한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이 판사들이 과연 마음속에 자기가 재판하는 걸 탄핵으로 없애는 이런 재판권을 날리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공분하지 않을 판사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탄핵보다 판사 탄핵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무게가 커요. 무게가 큰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 여론 조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이재명이 몰려있다. 첫째는 몰려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판사도 탄핵할 정도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에서 판결을 받고 고등받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1심만이라도 자기한테는 빨리 이슈가 도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늦추지 못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대선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탄핵이라는 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고 검사 탄핵 소추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했고 이번에도 판사 탄핵 소추하고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하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두 번째 그런 헌정사의 비극과도 얼마든지 그거를 실행할 그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재명 자신의 기소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와영의 유지 판결과도 연결이 돼 있죠. 이와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북한에 가겠다고 돈 수십억을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질 중대 범죄인데 그런 걸 이와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요구했다는 것이냐. 이재명 전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바보거나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도 바보냐. 뭐 이렇게 또 물었어요. 설명을 하면 삼척동자도 알리를 이 전 부지사는 모르고 북한에 약속했으며 북한은 10월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에 왜 이행을 안 하냐고 화내면서 쌍방울 그룹에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인데 북한이 바보냐. 그래서 이와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북한도 바보냐. 하면서 법원과 검찰을 비난했는데 이런 일정의 장막을 치는 걸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느 사람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2018년 12월 그리고 2019년 1월입니다. 그러면 2018년 6월에 저희가 지방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방선거 어떻게 됐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탄핵의 와중에 대통령 선거지고 지방선거 때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때 굉장히 분위기가 나빴고 그 당시의 분위기로만 따지면 민주당이 정권을 20년이 아니라 50년도 가져갈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다음에 정권 교체는 안 되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재창출될 거라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99%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2018년 9월 정도에 발생하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문제잖아요. 거기서 박원순은 들어가고 이재명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방북을 추진했다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이 3년 뒤에 대통령이 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내부 경쟁만 남은 거예요. 박원순이냐 이재명이냐 그다시... 20년 직권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의 문제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이 경쟁이 실제로는 본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대선 레이스에. 그래서 박원순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이 특별수행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재명이 배제되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본인도 이제 방북을 추진하게 된 건데 그런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대통령 될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진술을 했고 그리고 뭐 이화영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면 아니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쌍방울과 관련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300만 불이든 500만 불이든 그렇게 많은 돈을 직원들 통해가지고 나눠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외국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이게 안보고 첩보가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국정원에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정원에서 보고 만약에 그거를 검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 저는 그게 권력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새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부자들끼리만 경쟁하는데 본선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 되면 이 모든 게 덮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겨우 0.7% 차이로 졌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그게 설마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펼치시는데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 거지 이게 뭐 바보니까 진행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 억언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후보,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의 길로 가는 것이다. 직행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북을 해서 북한과 획기적인 사업의 제휴가 이루어지거나 뭐 방북 선거가 이루어지면 대선 레이스가 쫙 깔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수십억을 북한에 주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런 행위들이 설명 다 돼요. 나쁜 짓인데 설명은 되는 나쁜 짓이지 바보 같은 짓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 1부에서 이 질문을 드릴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지금 이화영 1심 판결문 그게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나온 이야기가 국정원 문건에 관한 것인데 왜 국정원 문건에 관해서 1심 판청 재판부는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그 증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국정원 문건 문제를 하나 따졌고 또 하나는 암부수 재판 당시에 주가 조작의,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사실은 북한 송금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리오남한테 그런 것하고 협의를 했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것들을 왜 재판부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냐 이 문제를 계속 시비를 걸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유독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국정원 블랙 요원이 증언을 하게 돼요.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암부수가 경기도 약속했던 스마트팜 문제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500만불을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은 암부수가 그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그걸 선뜻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고 이게 그냥 단순히 통일전선부, 통일선전부 통전부가 이제 이야기 어떤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순한 이제 그런 일상적인 그런 조치로서 돈을 상납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경기도 스마트팜과 진짜 연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좀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게 적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암부수의 이야기는 암부수의 이야기는 명백한 거고 그게 경기도 스마트팜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건 명백한 거고 그거를 이제 첩보로서 판단을 하는 그 국정원 요원의 이제 자기 판단의 뭐냐라는 그 문제예요. 그런데 당연히 뭐 국정원 요원이 의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뭐 그쪽 북한 쪽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듣는 대로 다 인정하는 건 뭐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 국정원 요원 또 그러면 실체를 확인했냐?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북한의 그런 김성애가 계속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러면서 발생한 통상적인 상납 자금이지 경기도 스마트팜하고 연계가 된 게 아니라는 확인을 했느냐? 그거는 자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만 가지고 있었고 의심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주가 조작 문제나 이런 게 그 주가 조작은 이런 거죠. 상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거는 대북 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다. 이런 이제 논지를 펴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나 없나 물음표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손을 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그 국정원 불낭 요원 그 사람이 썼던 보고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봐도 그래서 그러면 스마트 경기도 스마트팜하고 대북 손금이 관련이 없냐? 그 판단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후속적인 그런 관련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거 그 자체는 그 국정원 불낭 요원의 이야기하고 논리 모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북측 인사의 그런 정보를 자기도 분석을 한 번 하죠. 결론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이분만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증언이 7명 정도 했습니다. 그걸 비공개로 하느라 지금까지 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건데 다른 요원들의 또 증언이 있었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분이 그런 증언을 했다. 이 이야기 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질문 이 질문에 한해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김성태 지금 전 쌍방울그룹 회장 선고가 7월 12일에 있죠. 예정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에 검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뇌물 사시는 문제를 좀 다시 추가 개소를 했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의 판결이 이재명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연관관계라든가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미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이 이미 있으면서 있으면서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의 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이 사실 제일 중요한 판결이었고 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판결은 거기에 후행하는 그 사실관계는 다 인정된 상태에서 후행하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화영 부지사 판결하고 다른 판결이 인용되고 그거와 모순되는 판결로 판결날 여지는 전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판결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유 부분이에요. 이유? 네.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거의 다 자백을 했습니다. 아주 모든 걸 자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자백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그동안 민주당의 공방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백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보고 어느 진술까지 인정을 하느냐에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어떤 인정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뭐 이런 부분은 자백했고 이런 부분도 자백했고 얜 이렇게 자백했고 이런 것들이 쭉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디까지 했냐에 따라서 김성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백의 진술이 다시 또 이재명 지사의 그 판결에 지금 이제 수사가 개시됐으니까 재판이 개시됐으니까 그 판결에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임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은 저는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와영 보지사의 판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중요한 거는 이 자백의 어떤 신빙성과 범위와 그 많은 이야기들의 유죄의 증거 그 증거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재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번 김성태 회장의 선고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한 뇌물 공염문 혐의에 관해서도 선고 내용에 담습니까?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기소한 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심리를 안 했는데 공판을 진행 안 시켰으니까 7월이면 벌써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이건 별건으로 하다가 나중에 병합될 수는 있지만 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병합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고에 바로 포함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유혹한 거래법 이런 걸 중심으로 네, 기존에 기소된 것. 공판에서 공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선고가 나오겠군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펜앤마켓은 펜앤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